어떤 가증 4301번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위하여 축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가증 4301번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봄 사이에 이 나라 이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 문제 문제마다 다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나사리 예수로 해결될 지어다 어떠한 문제가 됐든 간에 지금 주님의 피묻은 손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나사리의 수록 해결될 쩌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쩌다 세업의 문제가 해결될 쩌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쩌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쩌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쟤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쟤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쟤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쟤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쟤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쟤다 또 보상 문제가 해결될 쟤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쟤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쟤다 나사리수 명언이 보상 문제가 해결될 쟤다 빠른 시간에 해결될 쟤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쟤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쟤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쟤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이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풀려질지다 모든 부부 문제가 이혼으로 가지 말고 다시 회복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좋게 풀어질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요. 또한 부녀 문제가 해결될지요. 부녀 문제가 해결될지요.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요.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요.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요. 또한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요.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요.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요. 경제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디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에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에다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에다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에다 빌려준 돈을 받게 될지에다 빌려준 돈을 받게 될지에다 빌려준 돈을 받게 될지에다 빌려준 돈을 받게 될지에다 또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에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에다 각종 다툼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다툼 문제가 해결될 째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사여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 째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째다 가정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째다 삽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어떤 분이 지금 삽이 많이 어려움 속에 있다가 지금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삽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사업이 많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S.P.S. 주님 피무순으로 안 쌓여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주님이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사업의 문제가 풀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S.P.S.P.S.P.S.P.S.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가 성령이 임하셔서 풀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오장육부의 모든 각종 안병이 떠나갈지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피무순으로 안 쌓여서 오장육부의 모든 안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나사리에서 깨끗게 해결될지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안병이 떠나가라. 폐암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빛이 이말지다 빛이 이말지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서해서 빛이 이말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보함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보함이 치유될지다 자궁근종이 치유될지다 작은 군종이 치유될지다 나사리수명아라니 작은 군종이 치유될지다 작은 군종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작은 군종이 치유될지다 주여 감사합니다 작은 군종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아토스가 치유될지다. 동풍이 치유될지다. 동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질증이 치유될지다. 고질증이 치유될지다. 나사리수 명을 하니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허리드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드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드스크가 치유될지다 대행성 무릎 관절 치유될지다 대행성 무릎 관절 치유될지다 대행성 무릎 관절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나사리수의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될지다 SPSS 태극성 관절염이 치될지다 고혈압이 치될지다 저혈압이 치될지다 코레스톨이 정상이 될지다 SPSS 조상 저죽기신이 따라갈지다 조상 저죽기신이 따라갈지다 나사렙소 조상 저죽기신이 따라갈지다 군대기신이 따라갈지다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나사렙소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SPSS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되는게 보입니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오늘 이 시간에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여러분 사람이 보여요 불면증이 치유됩니다 주님 피무순을 안서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방염이 치유될지다 강경화가 치유될지다 많이 차도가 있습니다 폐교력이 치유될지다 갑상성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희귀병이 치유될지다 피부가 썩는 희귀병이 치유될지다 나사렛스로 피부가 썩는 희귀병이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01번에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복회들을 끝마치겠습니다.